원장님이 아 걔 빨개에 나 술 먹었어 먹었냐 안먹었어 오늘 일하고 왔어 3번 출력이 나 C까지 올렸네 3번 출력이 나 C++ 4번 출력이 나 C++ 3번 출력이 나 C++ 아 아 아 아 시끄럽다 해 우리 아겐 도난 품 없고 아이오 한 번 빠져 나올 수 없네 뭐야 이 신발 나 맨날 왜 이 양념 온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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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 폈어 버섯이 폈어 배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완 오우 보인다 야완 버섯 뭔데 최애완 버섯 왜 이 좋아와 오우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